이번 활동 들어서 타카시 주리 풀네임을 자꾸 부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타카시 주리 진지하게 아! 타카시가 음... 왜냐면 그냥 부르는 거예요 서윤경, 김소희 이거를 이유희씨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갑자기 의문이 든 거죠 왜 주리 언니는 우리가 타카시 주리 물론 주리 언니니까 타카시 주리 언니라고 안 할까? 이렇게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그럼 그냥 해볼까? 원래 평소에는 주리 주리 이렇게 부르니까 타카시 주리 이러니 언니가 맨날 안 하던 걸 갑자기 하니까 언니도 놀란 거죠 왜 요즘에 자꾸 타카시 주리라고 안 하고 왜 안 돼요? 안 되는 거예요? 처음에 안 되는 줄 알고 안 되는 거예요?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닌데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안녕? 뭐 이유가 있나요? 하는데 아... 일본에서 안 친할 때는 성만 부르는... 아... 아 약간 그러는 걸 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예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성만 부르는 거... 근데 그 연예인분의 풀램을 부르니까 몰랐었는데 그렇구나... 근데... 난 정말 그냥 한 거니까... 난 정말 그냥 한 거라... 천천히 해야지... 잠시 후... 네... 뭐... 아... 아... 네... 잠시 후... 아... 네... 네... 그것도 있는데...